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면 남자가 여자와 섹스를 하다가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자의 남편에게 맞아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자가 되도록 섹스를 안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흑자엘스는 큰 근육이 생존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도록 근육을 작게 유지하도록 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보디빌더 박승연도 비슷한 말을 한 적 있으며 저는 이 영상에서 그런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흑자엘스의 말대로 근육이 클수록 연비가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똑같이 50kg로 벤치프레스를 10회 해도 근육이 큰 사람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굶주름의 위협이 상당했던 원시사회에서는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큰 근육을 유지할 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도록 작은 근육을 유지하도록 진화했다고 결론 내린다면 너무 성급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면 남자가 여자와 섹스를 하다가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자의 남편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자가 되도록 섹스를 안 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남자의 성욕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해명하고 싶다면 섹스가 남자에게 어떤 번식 손해를 안겨주는지만 따지면 안됩니다. 섹스가 남자에게 어떤 번식 이득을 안겨주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콘돔이 없던 원시사회에서는 잦은 섹스가 임신으로 이어지기 쉬웠기 때문에 섹스는 남자에게 엄청난 번식 이득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근육 크기와 관련된 자연선택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큰 근육이 남자에게 어떤 번식 손해를 안겨주는지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큰 근육이 남자에게 어떤 번식 이득을 안겨주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량 분석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번식 이득, 번식 손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흑자에 쓰는 큰 근육이 생존에 방해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연선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생존 경쟁이 아니라 번식 경쟁입니다. 아무리 잘 생존해도 번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자연선택에서는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자연선택에서 생존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컷 공작의 커다랗고 화려한 꼬리는 생존에 방해됩니다. 그래도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짝짓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엔진은 연비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도 스포츠카가 팔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카가 짝짓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근육은 남자의 번식에 여러가지 이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냥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자식에게 먹을 것을 더 잘 제공할 수 있으며 지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족 내 몸싸움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위가 높아지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셋째,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자식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남자의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여자가 키 크고 근육이 우람한 남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몸매가 같을 때 키가 클수록 근육도 더 큽니다. 흑자헬스의 논리대로라면 큰 키도 연비를 아쿠아시켜서 생존에 방해되기 때문에 남자가 되도록 작은 키를 유지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다섯째, 전쟁을 할 때 공을 세울 가능성도 높고 생존할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흑자헬스가 이 장면에서 용찬우를 떠올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처럼 근육이 크면 무작정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번식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로 큰 근육이 최적값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적값은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근의 시기에는 굶주림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근육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간은 굶주일수록 근육에 덜 투자하고 더 악착같이 지방을 축적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근육을 키우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큰 힘을 쓸 일이 많을수록 큰 근육이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힘에 붙이게 근육을 쓰면 근육이 커지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도 되도록 작은 근육을 유지하도록 진화했다고 보디빌더나 헬창이 느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 보디빌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추럴 보디빌더들도 원시사회 기준으로 보면 너무 큰 근육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근육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기를 쓰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근육이 커지지 않는 것에 좌절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근손실을 걱정해야 합니다. 리모컨 누르기 운동만 해서 원시사회 기준으로 볼 때 근육이 대단히 빈약한 남자 헬린이는 보디빌더의 눈에 애들 장난 같아 보이는 운동만 해도 힘이 팍팍 세지고 근육도 빠르게 붙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 헬린이라면 근육이 빠르게 불어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고 느껴질 겁니다. 리모컨 누르기 운동만 해서 원시사회 기준으로 볼 때